12월 14일 일본 이오지마 근해에서 규모 4.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초 2월 1일에도 이 근처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니 10개월 만에 이오지마 지진입니다. 올 2월 1일 이오지마의 규모 5.7의 강진 이후에 2월 13일 토요일 오후 2시 7분에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3일 뒤인 2월 16일 이탈리아의 에트나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0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후쿠시마 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고 또한 14일 일요일에 인도네시아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 오레곤주의 지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제가 영상으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미국 지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12월 7일부터 강진이 증가하고 있는 미국 오레곤주의 지진 발생 상황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12월 7일 오후 1시 21분에 규모 4.2의 지진이 오레곤주에 발생한 이후 규모 4에서 6에 육박하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 저녁 9시 30분과 57분에는 규모 5.5의 강진이 연속하여 발생을 하였고 12월 8일에는 규모 5.3과 5.5 그리고 5.8의 강진들이 연속 발생을 하면서 세남드레아스 단층대에 대폭 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남드레아스 단층에 따른 긴장감은 이미 150년 동안 커져왔고 큰 재앙 발생 예측은 벌써 이미 약 50년 이상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강력한 지진 발생의 대재앙이 우려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진을 살펴보면 6월 29일 오후 1시 59분 35초에 미국 애리조나 프랭클린 남서쪽 13km 지역에서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애리조나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세남드레아스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면 애리조나 주 라스베이거스와 샌프란시스 코만 지역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위험 지역인데 에그 지역에서 2014년 6월 29일에 규모 5.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후 1시간 뒤에 일본 이우지마 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6월 30일에 남서태평양의 온리스푸트나에서 규모 6.4와 6.7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7월 1일에 일본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6.2와 지몬의 깊이가 511km인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일 뒤인 7월 4일에는 알래스카 알류산열도에서 규모 5.7의 강진과 뮤즐랜드 케르메덱에서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7월 5일에는 일본 이와 태현 미야코에서 규모 5.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7일 뒤인 7월 12일에는 후쿠시마 나미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21년에도 이후지마 오가사와라 신발 지진 미국 오레곤 강진 등이 발생 중에 있으므로 일본 동북 지역 이와 태와 후쿠시마의 강진과 미국 애리조나주의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